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?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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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! 야! 어디 가! 어르신!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 시켰거든요. 뭐 하는 거예요? 시키는 팔자. 닥쳐라. 그럴까? 이거 왜 맛있어? 엄마! 엄마! 왜 자꾸 장사가 잘 되었는데! 떴어! 야! 야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사 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이다. 으악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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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